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요즘에 여보가 이상해 맨날 시켜먹기만 하고 요즘 밥을 안 해먹는다니까 아휴 진짜 걱정이야 걱정이야 다녀왔습니다 참먹어 애들아 다녀오겠어요 오늘 엄마가 저녁밥은 차렸겠지? 안 차렸는데 너희들은 저녁 뭐 먹었는데 엄마 또 시켜먹었지? 햄버거 먹었어? 오늘은 치킨이 왔어 자고 있는데 햄버거를 들고 자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보 나 밥 차려줘야지 맨날 요즘에 시켜먹기만 하고 나 질려죽겠어 이제 여보 없어 밥 줘 여보 너 햄버거 시켜먹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맛있다 아 야 이게 사람이야 이거 완전 돼지잖아 이거 뭐? 여보 지금 뭐라 그랬어? 완전 뚱돼지 아니야 이거 내가 여보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귀야 이렇게 몸이 가아 참 이뻤는데 여보 몸을 봐봐 지금 나 그렇게 찌지 않았거든 지금 여보? 너 너무 오브하는거 아니야? 일어서서 말해 힘들단 말이야 잠깐만 음? 아 힘들었다 이거 완전 돼지 아니야 이거 아 뭐라는 거야 여보 나한테 말이 너무 심해요 사람 집에 돼지가 있냐고 그래 사람 집에 왜 돼지가 있냐고 돼지야 뚱뚱해 엄마 으악! 아! 맨날! 맨날 콜라 먹지! 맨날 인서트 먹지 어? 맨날 햄버거 시켜먹고 치킨 시켜먹지! 그니까 살이 찔 수 밖에 없지 어? 여보! 어!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이래! 뭐를 한다는거지?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하면 되지! 다이어트한다고? 그래! 응! 그 옛날처럼 이뻐지겠네?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맛있다 응 또 먹네 그..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거야? 그래! 내일부터 다이어트하면 되지! 나 옛날에 전성기 때 내 몸매 기억해? 어?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어? 여보 그러면 내가 그 때로 돌아가서 내가 회사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거다! 그래! 나 나중에 이뻐지고 나서 남자들 쫄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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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쪄쫄쫄쫄쫄쫄쫄쫄ructured 쫄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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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10.. 15분 15분? 응 나는 0.51 으으으음.. 알았어 이번엔 기필코 아빠가 엄마를 다이어트를 시킨다 잘들 도와줄게! 잘들 지켜봐라! 화이팅! 어 여보 왔어? 얼른 누워요 잠깐만 여보 누울 수 있겠어? 여보 조개가서 누워요 바닷가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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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아서 못 자 이제 맨날 여기 쓰여야 돼 맨날 어.. 살다 여보는 다이어트가 필요해 진짜! 응? 햄버거 또 자네도 되지? 햄버거 기필코니 다이어트를 시킨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깊이 잃고 우리 여보를 다이어트를 시키겠어 됐어 아침은 이정도면 되겠군 깨우러 가야겠군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아침 차렸어 아침 차렸어 맛있는 거 차렸으니까 그거 먹자 피자? 맛있는 거? 피자? 내려와 보면 알아 빨리 와 하.. 역시 아침에는 피자지 여보야 아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약속했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뭐 뭐 작게 뭐 약간 셀러 어 뭐야 이거 앉아 앉아 시금치야 뭐? 시금치랑 상추니까 이거는 다이어트에 짱 좋다고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여보 어 어떻게 못 먹어 이거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거 조식동물이 먹는 거야 여보 에이 빨리 먹어 먹어 먹어봐 어? 어? 아뇨 앉아 앉아 뭐야 얘네들도 요즘에 너무 인스턴트를 먹어서 아빠가 특별히 차려봤어 시금치야 뭐? 뭐야 우린 또 왜 엄마만 하면 되지 왜 우린 또 이거 먹어 아이 빨리 해 우리는 성장기라고 빨리 먹어 맞아 성장기에 초록색이 더 좋아요 아 여보 빨리 먹어 빨리 여보 몸을 봐요 몸을 어? 돼지잖아 돼지 어? 먹어야 돼 빨리 먹어 이게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애들한테 얘들아 맛있지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긴 먹어야겠다 빨리 빨리 수셔 넣어 빨리 입에다가 엄마만 아니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엄마때면 우리도 다이어트하게 생겼어 음 아니 어쩌라고 빨리 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 먹었지 여보 이제 응 여보 이제 나랑 단둘이서 산책할 준비하세요 여보 왜 나 배고파 음 그냥 되면 충분해 칼로리가 딱 맞아 상추 50장만 상추 50장만 더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다이어트하기로 했잖아 빨리 빨리 준비하고 나와 채소는 많이 먹어도 되는데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나가 빨리 체조할 거야 말했어 야 니네도 뭐해 빨리 나와 뭐야 둘이 안다며 우리 또 가 어 가 빨리 와 니네도 와 아이씨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무슨 고생이야 이게 아 아니 개밥을 뺏어 먹어 이 양반이 아직 안 먹었어 맛있나 본 거야 그만 아 이거 봐 이거 왜 개밥을 보고 있어 맛있나 본 거야 엄마야 자 이제 이제 뛰자 엄마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 아 진짜 아 아 빨리 와 집 한바퀴 돌거란 말이야 아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서 그래 아 내가 여기서 컷해봐 컷해봐 이거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어 음 야 주위대 있냐 어 주위대 에 여기 우리 집 한바퀴 돌거거든 에 니가 먹거리 팔아 핫도그나 이런거 그냥 맛있는거 팔아 거기서 거기서 말고 집 뒤쪽에 집 뒤에 우리 집 뒤 우리 집 뒤 우리 집 뒤 그냥 지붕 뛰어서 넘어가봐 거기다 팔고 있어 우리 간다 지금 스텐마이 한다 어 여기 팔 데가 아 팔 데가 없어 그냥 대충 지워 그냥 네모나게 지워 아 알겠어 그냥 상자로 그냥 네모나게 지워서 그냥 그거 만들어 그냥 미음째로 만들어 그냥 간다 뒤에 이렇게 닫은거 필요 없어 그냥 포장 맞춰서 지우면 돼 아하 간다 세발 액션 아유 빨리 가 아유 무거워 죽겠네 아라 아유 알았어 아 나 일찍 죽으면 어떡해 걷는 거 하는 게 뭐 무리를 한다고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잘한다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걷는 거 잘한다 아장아장아 잘하고 오네 왜왜 무슨.. 왜왜 햄버거 떡볶이 거지 콜라 팔아요 아이 엄마 안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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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돈은 내고 드셔야지 돈은 내고 드셔야지 아 잠깐만요 아저씨!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! 아야 먹지마 먹지마!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저씨 빨리 이거 빨리 치워 빨리 치우려고 서리서 민폐야 아니 아니 왜 내 장사처를 부시고 있어? 뭐야 이 가족은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 집 돼지가 많이 민폐를 끼쳤죠 죄송합니다 아니 이 고아는 왜 왜 우리 포장마탈 다 부셔놨어? 야 돈 내놔 아저씨 형들 팔지말라고 지금 우리 여보가 다이어트 하는거 안보여 저 저거 뭐야 형님! 저게 사람이야! 저거 빨리 내다! 야 돈 내놔! 저거 빨리 사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! 미켜! 형씨 몸조심하시오 아이 저 돼지가 아 여보 야 여보 먹었어? 안먹었지? 빨리 주머니에 뭐야 빨리 내놔 저거 뭐야? 뭘 숨긴거야? 빨리 주머니 안 꺼내 그거? 이 양반이 푸딩은 언니가 훔쳤어 이거 말고 또 있는거 다 알아? 꺼내 빨리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걷는게 소용이 없어졌는데? 아 걸음만큼 또 먹었어 아 여보 이제 네? 이제 점심시간이야 들어와 아 예 얘들아 빨리 앉아 아빠 우리 한바퀴 들고 왔는데 점심을 또 먹고 아침 먹고 햄버거 햄버거 자 오늘은 토마토에요 과일이 다이어트에요 좋아 아 피부에도 좋고 아 먹어 먹어 여보 왜 여보 나 이런거 먹으면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 현기증이나 먹어 먹어 빨리 그야 다이어트를 하지 왜 우리까지 아빠 왜 우리 죽어 아냐 여보 좀 가벼워진거 같지 않아? 몸이? 어 그러고보니까 한 20kg정도 빠진거 같기도 하고 음 아냐 이거를 대충 한달에 해야된다고 허어 응 한달 여보 열심히 하자 다이어트 할 수 있어 아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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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울리겠다 지금 무너져 그만 뛰어 하 하 여보 하 하 하 하 하 힘들어 여보 잘했어 일주일이 지났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진거 같애 그치 아 진짜 진짜 여보 빨리 집에 가자 밥줄게 왜 밥이다 밥 아 그리고 그리고 바둑이 밥 좀 뺏어먹지 말고 아이 알았어요 오늘 밥은 뭔줄 알아? 몰라? 몰라 오늘은 사과 반쪽이에요 아 맛있게 먹어 아빠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거 같애 아니야 아니야 사과 반쪽은 먹어 여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아 여보 반쪽은 너무 적지않나 한개는 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반쪽이면 충분해 충분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배고파 아 아 추울거같애 여보 이제 여보야 응 여보 이제 어 그 위에 올라가있어 이따가 내가 잇몸일으키기 그거 시켜줄게 올라가있어요 알았어 요루야 너 그 사과 반쪽 안 먹으면 엄마 죽고 있다가 아 아 올라가있어 애들아 애들아 그동안 다이어트 다이어트 엄마 도와주면 힘들었지 너무 나 죽을거 같애 우리 진짜 알았어 알았어 요루야 응 햄버거 시켜줄까 햄버거 엄마 몰래 먹어야 돼 그대진 알았지 알았어 나 엄마랑 저기 위에서 운동하고 있을테니까 너네 응 진짜 엄마한테 안 들키고 먹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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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구석 아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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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아들아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여기다 먹어 여기 조용히 먹어 알았지 알았어 엠 여보 이제 빨리 운동하자 내 다리 좀 잡아줘요 알았어 자 counties 어린이 손부 멕시 손에서 이거 뭔 냄새야 손에서? 무슨 냄새 난다 그래 여보가 개코야 아 왜 일어나 야 여보 나 잠깐 밑에 좀 내려갔다 올게 아 왜왜왜왜왜왜 아니 가지마가지마 어? 아악! 어? 어어?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! 어딜 나가 일로와? 뭐하는 거야! 아악! 도망쳐! 일로라 도망쳐! 아악!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! 아니요 어떻게! 내가 지금 다이어트로 힘든거 알면서! 아! 여보 그래도 여보만 다이어트 하지 애들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냥 사주건던데 그래도! 아악! 반쯤은 줄 수 있잖아! 알겠습니다 여보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? 여보 미안해 내가 사과 한 쪽 더 줄게 에? 사과 한 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? 여보 우리 다이어트 안 그래 있잖아 우리 할 수 있어 어? 좀만 힘내면 옛날처럼 돌아올 수 있어 어? 좀만 힘내자고 여보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내일부터 내일은 좀 더 많이 사과 두 쪽 줄게 오늘 자자 알았어 맛있어 너무 힘들지 여보? 오늘 다이어트가 다 힘든 거야 그렇게 너무 힘들어 여보 오늘은 자면은 자면은 포만감이 오른데 자자고 여보 으어어 여보 나도 여보가 빨리 살 빼서 나도 침대 위에서 자고 싶어 나는 해보고 먹고 싶다 여보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야 화이팅 하자 얼마 안 남았어 음 져 지금야 지금 기회야 빨리 갈래 헛헛허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그레엣 아 맨날 사과 반쪽먹구 어? 시금치 먹고 아 작게 말해야지 시금치 반쪽먹구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사람 죄명에 못살아요. 조금만, 조금만 먹는 거야. 이렇게 도마 있고, 빵 있고, 아 베이컨이 여기 있네. 베이컨 챙기고, 고기도 챙기고, 이것도 챙기고. 됐어, 됐어, 됐어. 이렇게 챙겨서 여보 몰래 닭 한입만 할 만큼만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먹어야겠다. 일단 빵을 올리고,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쌓고, 이것도 쌓고, 이것도 쌓고. 아 고기가 좀 부족한데? 좀 더 쌓아야겠다. 이렇게 쌓고, 아 좋았어. 오오오, 아름다워. 자스럽겠는데, 이거 이제 좀 먹어볼까? 물 먹어야겠다. 이게 뭐야? 여보? 여보? 여보, 이게 뭘까? 이게 뭐야? 여보, 나 그동안 다이어트 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잖아. 수고가 많은 거 치고 너무 정육점 아니야? 이거 샌드위치야? 정육점이야? 여기가 정육점이야? 아니야, 이거 샌드위치야, 여보. 나 딱 한입만 할게. 열끈은 돼보이는구만, 고기가. 딱 한입만 해본. 아, 나 딱 한, 딱 한입만 할게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안 돼, 안 돼. 이거 너무 많아, 이거. 안 돼, 여보. 지금 시간이 몇 신데, 이거 더 먹으면 또 살찔 거야. 아, 진짜 나 딱 한입만 할게. 제발. 아, 진짜. 나 한입만 먹고. 진짜 열심히 할게. 진짜 딱 한입만. 진짜 딱 한입만이다, 그럼. 진짜 딱 한입 아니야. 알았어. 너무 큰데, 근데, 이거. 아니야, 먹을 수 있어. 한입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진짜 딱 한입만 먹으럼. 딱 한입만이다. 그리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야? 알았어. 알았어. 아, 알았어. 딱 한입만. 먹어. 먹어. 배불르다. 여보, 그럼 수고했어. 나 먼저 찾게. 아, 뭐야. 왜 그래,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배가 너무 아파요. 왜 그래, 왜 그래.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파. 아, 배 아파. 아이고. 여보. 여보, 119. 아, 119. 배 아파. 아, 그러니까 아까 새벽에. 새벽에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. 아유, 어떻게 하면 좋아. 아유, 빨리. 아, 빨리 119 빌려야겠네. 아유. 배 아파. 좀만 기다려봐. 여보. 배가 너무 아파. 아유, 진짜. 애들아, 애들아, 애들아. 애들아. 걱정하지 말고. 아빠 병원 갔다 올테니까. 자고 있어, 알았지? 아유, 진짜. 그 새벽에 그러니까 왜 먹어. 애들아, 갔다 올게. 아이고. 아이고. 아아암고. 아이는 countryside에. 이것은 Lage 관객이 맞고 있 schedul 맛있는 intersection을 받으십시오. 아se의 explicar.